막 들어와 모네 그런데 아 친구들은 다 시집은 언제 가네 Like cash and money 그거 불충분해 나는 다 알거든 그만 좀 해 아 누가 그걸 몰라 나도 많이 알아 충분해 아 지금 나의 미네 못 건들지마 그만해줘 그냥 나와 언니가 심할까요? 인식 친구들에게 말 항상 난 도마 위 고기처럼 다 젖이네 나도 알거든 나도 알거든 잘 갈게요 잘 갈게요 좋아 능력도 괜찮아 자신감이 큰 게 되려 문제가 돼 아니야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연애의 고수 너만 너만 먹으면 내 연애는 하수 막산 실정에선 아 스트레스 아 아파 군때나 갈까 볼까 Like cash and money 아 아 너도 아니야 난 레이킹이 있어서 참 간절한 놈일세 락손하자고 아 지금 나의 미네 너도 건들지마 그만해줘 감정은 솔직하게 말주는 부드럽게 눈빛 속진 말투 표정 섹시하고 애결있게 그 틈을 보여줘 그가 다가오게 얘들아 어차피 난 무섭다 어차피 난 무섭다 아 아 사장님 비서 역할인데 굉장히 할 수만 있고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 말해봐 그 어려운 걸 해납니다 내가 다 자신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